여러분 이제 경찰 이번 8월 21일이죠. 그 시험이 이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제 마지막 한국사 시험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어제하고 그저께 이렇게 보니까 고맙게도 저를 믿고 저희 이제 고사부 사이트에서 이제 경찰 패스를 구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앞으로 5개월 동안 딱 5개월 동안 정말 이렇게 영끌을 해야 되겠죠. 정말 영웅까지 끌어모아서 이번에 극적으로 2차에서 비상탈출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뭐 좀 가이드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전제는 뭐냐. 이번 경찰 1차가 문제 좋았습니다. 작년 2차가 거지 같았고 이제 작년 1차는 좀 어렵긴 했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올해 1차는 평이하면서 나름 깔끔하고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제는 뭐냐면 올해 경찰 2차가 이제 한국사는 마지막 시험이죠. 마지막 시험을 뭐 지금까지 내든 관행대로 내겠죠. 저는 뭐 과하게 어렵게 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올해 1차의 난이도나 출제 경량이 마지막 시험인 올해 2차 아마 내는 사람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반영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저는 전제를 하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이럴 때 지금 이제 뭐 이번 경찰 시험에서 뭐 80점 85점 맞으신 분들은 뭐 솔직히 뭐 조금 쉬셔도 돼요. 막판 두 달 동안 한국사 몰아치면 됩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이 아니라 이번 경찰 1차에서 70점 이하. 70점 이하 하면 솔직히 이게 똥아 좀 못 가린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 이제 6개월 경찰 공부를 한지가 경찰 수험 세계에 뛰어든지가 6개월이 안 된 사실상 초시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어떻게 이제 앞으로 5개월 동안 빡공을 해서 정말 영혼까지 불살라서 2차에 솔직히 이제 현행 제도 하에서는 한국사가 5과목 중에서 어쨌든 필기합격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죠. 한국사 점수가 뭐 80점이냐 85점이냐 90점이냐 95점이냐 대충 이 점수만 들어봐도 대충 각 나오거든요. 한국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물론 영어도 중요한 과목이지만 사실 영어는 다 경찰 수험생들이 좀 고만고만하죠.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한국사나 나머지 3법은 공부하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올해 경찰 1차 70점 이하 사실상 이제 똥오줌 못 가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렇게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초시인 사람들 6개월 이하 사실상 초시인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좀 마지막 시험 어떻게 칠 거냐 이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3단계입니다. 일주일에 하루에 2시간씩 한국사가 워낙 중요한 과목이다 보니까 좀 과하다 싶을 정도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공부하는 것은 제가 구급일행은 일주일에 10시간 공부하러 갑니다. 한국사 그런데 여러분들은 12시간 공부하세요. 강의 듣는 시간 포함해서 매일 하루 2시간씩 주 6일 일주일에 12시간 공부하세요. 그걸 기준으로 제가 앞으로 5개월 동안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3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1단계 자 1단계는 이론과 자 그 다음에 똥개 훈련 자 그 다음에 기출을 같이 뭐 이론강의 듣고 OX하고 기출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3개 같이 하세요. 강의는 개념편 강의를 들어도 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그래도 이제 이론강의를 한 번 두 번 정도 들으신 분들은 초스피드 개념편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개념편이나 초스피드 개념편을 1.2배속이나 1.3배속으로 차분히 들으면서 기출 OX 가급적이면 마지막 시험이니까 돈 아끼지 말고 기존에 이제 보던 책이 좀 지저분하면 그냥 깨끗한 걸로 개비를 하세요. 자 그래서 이론강의 들으면서 OX 대단원 중단원별로 따라가면서 기출 OX 가지고 똥개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 1200제 같이 푸세요. 기출 800제로 해도 되고 기출 1200제로 해도 상관없어요. 같이 푸세요. 대단원 중단원 단위로. 알겠죠? 자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정도 걸리냐 일주일에 12시간 공부한다면 요게 아마 좀 어떤 사람은 4주 과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6주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늦어도 한 6주 정도면 이거 다 끝낼 수 있습니다. 4주에서 한 6주 사이에 요거 끝낼 수 있습니다. 자 2단계는 뭐냐 2단계는 압축이론 압축이론과 기출 이해독입니다. 압축이론은 초스피드 개념편을 들어도 되고 파이널 압축정리를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파이널 압축정리는 현장 강의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약간 현장감이 좀 있고 초스피드 개념편은 좀 차분하게 스튜디오 촬영을 했기 때문에 약간 좀 호불호가 갈립니다. 여러분들이 압축이론 강의 들으면서 기출 이해독을 하십시오. 800제로 800제로 시작하신 분들은 800제 이해독을 하셔야 되고 기출 1200제로 하신 분들은 기출 1200제 가지고 이해독 하셔야 됩니다. 대단계는 중단계는 단위로 따라가면서 이거 얼마 걸리냐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3주에서 4주 걸립니다. 알겠죠? 3주에서 4주 걸립니다. 이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절대연도 특강 절대사료 특강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기존에 들었어도 다시 들으세요. 알겠죠? 절대연도 특강 절대사료 특강 들으세요. 몇 강 안됩니다. 3일이면 다 듣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3단계는 뭐냐 3단계는 좋은 문제를 영혼이 시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내는 겁니다. 뭐 기출 변형 600제를 푸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 시즌 1, 2 올해 시즌 1, 2, 3 모의고사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 문제 너무 양치게 하지 마시고요. 가장 좋은 것은 한국사 공부하는 날은 한국사 모의고사 한 회 정도는 풀고 리뷰하고 부족한 부분은 기본사나 서브노트로 돌아가서 찾아보고 알겠죠? 그 다음에 좀 내공이 낮은 사람일수록 가급적이면 총평영상 정도는 모의고사 총평영상 정도는 인강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 푸는 스킬이 많이 좋아집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얼마 정도냐 4개월 동안 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12시간 공부한다 그러면 4개월 정도 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충분합니다. 조금 진도가 느린 사람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구준생들한테는 너무 과하게 공부하지 말라고 합니다. 5과목 골고루 해야 그래야 합격한다. 이바닥 탈출한다. 한국사 다들 한국사가 재밌고 만만하니까 한국사를 자꾸 공부하는데 한국사는 결과적으로 가보면 개나 수나 다 90.95점이다. 한국사 말고 다른 과목도 같이 영양분을 골고루 같이 섭취해주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경찰준비생들은 저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경찰준비생들은 워낙 현행 제도 하에서는 한국사가 워낙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공부하십시오. 올해 8월 달에 저는 올해 1차 정도로 무난하게 나올 거라고 봐요. 1차 스타일대로 나올 거라고 봐요. 샘 그러면 뭐 그렇게 과하게 공부 안 해도 95점 만점 나오던데요. 근데 경찰은 한국사 점수가 85점이냐 90점이냐 95점이냐 만점이냐 이거에 따라서 솔직히 올해 경찰 1차 한국사 80점 85점 맞고 극단적으로 다 붙었습니다. 필기합격 했어요. 그런데 아주 뭐 일부 지역이나 뭐 여경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85점으로 좀 아쉽다. 아우 내가 90점 맞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있지만 80점 85점 맞고 붙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엄청 쉬웠거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국사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공부해서 실전해서 그냥 95점 만점 찍자는 거죠. 저는 뭐 꼭 만점까지 바라는 건 아닌데 90점 95점 찍자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가난한 공시생들이 뭐 돈도 중요하죠. 뭐 근 20만 원 가까이 패스를 돈을 주고 패스를 구매했으니까 근데 그보다 저는 더 고마운 게 여러분들이 어쨌든 저를 믿고 남은 4개월 5개월 동안 고종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고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한 번 마지막 싸움을 한 번 해보자 라고 지금 저한테 지금 어쨌든 시간을 배팅해 주신 거니까 시간과 기회를 배팅해 주신 거니까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런 기회가 닿을 때마다 경찰 2차까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공부하던 사람은 이번 8월 달에 비상탈출하는 게 가장 최선이죠. 알겠죠? 자 열심히 한 번 해봅시다. 마치겠습니다.